평전자에게 최근에 들려왔던 안 좋은 소식은 비메모리 점유율 또 뺏겼더라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 라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TSMC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TSMC가 지금 캐파가 차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앞으로 AMD라든지 인테리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계속 뭔가 주문을 해서 생산을 비메모리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거냐 라는 거죠 인테리 할까? 인테리는 능력이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 SK하이닉스, HBM3 만들기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에게 최근에 들려왔던 안 좋은 소식은 비메모리 점유율 또 뺏겼더라 점점 낮아지고 있더라 라는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지만 반대로 여전히 5나노, 7나노 이하에서 TSMC를 대체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는 없다 TSMC 말고는 삼성전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 4나노, 5나노 수율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많이 잡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볼 포인트는 상반기까지 왜 더 적자가 심한 SK하이닉스가 강했느냐 HBM3를 현재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하지 못했던 걸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하면서 지금 엔비디아 향 A100, H100 이런 거에 납품을 전부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도 일부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배팅해야 될 것은 적자 기업인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HBM3를 지금 100% 공급하다가 점유율이 줄어드는 업체에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매출이 제로였다가 매출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업체에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맞았다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모멘텀은 두 가지 빌 메모리도 늘 것이고 HBM3도 적어도 늦어도 4분기부터는 생산이 HBM2 말고 3가 재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만약에 SK하이닉스에 배팅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이익을 조금씩 확보를 해서 삼성전자로 이렇게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